그 때가 가장 외로운 시기였어요. 아무도 곁에 없고 너무 힘들었죠. K-POP 아이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꿈만 같아요. My name is Minni Nicha Yon Tararak. Welcome to my mindset. 가끔 삶이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무조건 데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실수해도 되니까 Let's move on 하자. 꿈을 위해 도전해.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힘을 얻은 적 있나요? 나에게 힘을 준 누군가를 기억하나요? 상상은 제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상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우울할 때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어떻게 힘든 시절들을 극복했는지 저만의 긍정적인 마인드셋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몰랐고 여러분들도 몰랐던 제 진짜 모습들이에요. 제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요. 우리에게도 많은 인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세요? 태양이의 삶에서 엄청나는 내일이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그래, ster장이사고, 보관 Aunque 자신이 쟀다다니 läng Chen이. 그리고 가고 싶었고, 안녕히 가고 싶은데. 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